사랑의 집 리안아 사랑이네 저 그렇게 재밌었어? 네 사랑이 엄마가 간식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어? 근데 엄마 어? 사랑의 집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살던 단지랑은 다르지만 같은 아파트잖아요 그래 엄마도 옛날 생각 나더라 근데 전 지금 사는 집도 좋아해요 정말? 네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가 그때 처음 제 곁에 계시잖아요 지금은 삼촌도 있고요 엄만 거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우리 리안이 그런 생각까지 할 줄 알고 진짜 다 컸네 얼른 가요 아빠랑 할머니 기다리시겠어요 그래 가자